너 밥 좀 먹으러 오라니까 왜 이렇게 얼굴을 안 보여줘 보고 싶었잖아 저도 보고 싶었어요 아참! 아버님 지방 내려가셨다며 부탁하시고 네 잘 지내세요 생신이라 다녀온 건데 이거 아빠가 전해드리려고 하셨어요 아이고 이런 걸 보내시고 사랑이 빈손으로 앉으죠 우리 사이에 이거 뭐야 고사리네? 무슨 고사리를 이렇게 많이 보이셨어 아버지 고사리 하셨죠? 아니야 지은이 불명도 고사린데 지은이가? 왜? 몰라? 왜? 애기들 작고 귀여운 손을 고사리라고 그러잖아 작지? 귀엽지? 고사리지? 음... 니가 지어준 별명? 우리 엄마가 그지 엄마? 어머 아유 그걸 또 어떻게 또 언제 들어가지 아유 귀엽잖아 그지? 응 응 여보! 아유 여보 저기 저 고관리 빨리 좀 구워 애들 밥 먹게 그래야지 그래야지 고관리는 오늘... 어 저기 기다려? 네! 별이라고 쏟고 반국 봉은? 어? 아... 뭐... 어 근데 지은이 이제 여기 단골이야? 귀여운 별명도 생기고? 우리 사귀기로 했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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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도 축하해 어? 어? 고마워 흐흐흐흐 흐흐흐